제 생각은 6번째 승리입니다. 감사합니다, Riff. 임팩트와 함께 있습니다. 정말 좋은 승리입니다. 6번째 승리입니다. 미국에서 가장 좋은 팀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의 승리가 어떻게 될까요? 정말 파죽 지세로 6연승하고 계신데요.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베스트 NA가 되는 것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. 베스트 NA도 있지만 저희가 최종 공표일단 월드 챔피언십으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기 위해선 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우리의 목표는, 당연히 최고의 대선은 좋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챔피언십으로 이동을 원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목표에 참여할 것입니다.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가장 큰 팀이 되었습니다. 팀 리퀴드와 그라비티입니다. 다음 주에는, North America's number one and two teams,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주에는 리퀴드랑 그라비티랑 되게 잘하는 팀들이랑 붙잖아요.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일단 리퀴드랑 GV가 좀 많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밴픽적으로 좀 이득 보고 들어가야지 좀 많이 할 만할 거고요. 저희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좀 더 실력을 올리면 확실히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래서, 진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강한 팀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. 우리는 밴픽으로는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열심히 노력합니다. 더욱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TSM은 그 게임에서 조금 대단한 글로벌, 트위드에 대한 센, 그리고, 센이 앞뒤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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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뒤에 대한 센이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? 센이 앞뒤에 대한 센의 역할을 하는 게, 그, 저번 TSM과 경기에서 TSM이 글로벌 얼티가 있는 센, 또 TF도 있었고 했는데, 나중에는 센한테 좀 발목 잡히는 모습을 보였을 때,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, 어떻게 이걸 좀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? 일단, 그냥 이길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되더라고요. 너무, 뭐지? 저를 쓸데없이 잡는 게 많아가지고, 타워를 다 주고, 저를 잡는 거라 엄청 손해받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센한테 1대1이 안된 게, 제가 비사질한 아이템이 안떠가지고, 1대1이 안돼가지고, 이걸 좀 위험하겠는데 했는데, 그래도 팀원들이 타워랑 다 잘해줘가지고, 결국 이게 좋게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제가 진짜 잘해주신 다 알았고, 우리가 이 상황을 던지게 잘해주신 것 같아. 그래서, 제가 좀 더 많은 수렴을 받았고, 우리는 스프링다운을 전화시켜주신 거예요. 그리고, 제가 안에서 스프링을 받았고, 그래서, 제가 안에서 스프링을 받았고, 내가 1대1이 1대1이 안된다. 근데, 제가 안에서, 제가 1대1이 안된다. 네, 여러분, 이 팀원들이 잘해주신 것 같아요. 저 여러분, 이 팀원들에게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. 그리고, 여러분, 우리 팀원을 위해 전화시팀을 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